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된 성도들 원리스홀 또 비전홀 우리 성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참 진리를 믿게 된 거 감사합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풀어야 할 영적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시간을 줄여서 야자라고 하죠. 야자 시간에 사오정이 껌을 씹고 있었어요. 이제 야자 시간을 감독하던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 너 입안에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를 못하고 자기보고 하는 말 줄 모르고 계속 껌을 씹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입안에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예 선생님 입안에 반장입니다. 그랬어요. 입안에 먹고 입안에 반장입니다. 비슷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해지요. 오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은 일들을 일으키죠. 사소한 오해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큰 금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 싸움도 잘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그것이 말일 싸움이 되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본가가 나오고 친정이 나오고 시집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오해가 오해를 낳는 문제가 커지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되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다가 보니까 급기한 극단적 상황까지 초래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해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해는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오해는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드는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야말로 선입견, 평견,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오해가 되면, 영적 오해가 생겨버리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서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참모습을 알지를 못하고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오해. 신앙생활의 오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오해를 푸는 데에 있어서도 실패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실패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안타까운 장면들이지만은 오늘 이 장면처럼 안타까운 장면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두 가지 부분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그 하나가 뭐냐.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생에. 또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요. 사단의 핵심 공격 대상이에요. 통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계속 오해 가운데 있도록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잘못된 오해를 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세요. 여전히 지금도 영적 오해에 빠져있는 불신 영혼들 많은 종교인들 살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를 것이 없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고 그래서 청년인데다가 재물이 많고 재물이 많아 누가 보면 신발 때 보면 이 청년이 관리였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젊은데다가 앞길이 창창한 아주 최고 엘리트에다가 관리 그때 관리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대단한 그러니까 부를 것이 전혀 없는 더군다나 이 청년은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데다가 성공을 추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 어렸을 때부터 모여 율법을 잘 지켜려고 노력했던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본문 19절 입절에 보면 율법의 계명을 아주 그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스펙 종결자요. 엄친화 중에서도 슈퍼 엄친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 다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겠는데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하게 살아요. 허무해. 후회가 돼. 내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방황합니다. 막 방탕합니다. 막 어깨를 나가면 나는 누구냐. 내 인생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질 걸 다 가졌는데 뭔가 허무해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 걸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니까 그건 뭐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 묻지 마세요. 창조주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공허를 집어넣었다. 다 가져도 만족이 없도록 해놨다. 그렇게 밝혔어요. 본문의 청년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부분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상의 삶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채우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것이 안 채우죠. 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 이 소문을 듣고 자다가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 이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뭐요?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뭐요?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모든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남의 독질한 적도 없고 그짐한 적도 없고 나는 내 양심껏 살아서 좋은 곳이 있으면 나 좋은 데 갈 거야. 내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 나이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나 평생에 나 정직하게 살았어. 전부 다 뭐요? 맞는데 다 틀렸잖아요. 영생 얻는 길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함의 기준입니다. 지금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는 것은 행위적 요소를 강조하겠네요. 행위적 요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세우신 기준은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선한 행위가 아니다. 절대로 선하게 산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전도를 하다 보면 착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반듯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가요.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말은 예 예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내 같이 선한 사람이야. 너 나보다 선해. 나보다 착해. 나보다 나 같이 나보다 나를 따를 수 있어. 내 눈에 보니까 너 나보다 못해. 속 끝으로는 덜어주나 인격적으로 그것도 자기 자존심이니까 덜어주나 착 하는데 내면에는 교만이 덜어려 앉아있어. 안 받습니다. 이상하지요. 착해야 되는데 착할수록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수록 세상 끝 가져야 되는데 가질수록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야 교만하구나 어디가 제일 겸손하냐. 유치장 전도입니다. 제가 유치장의 전도를 7년 7개월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딱 만 7년 7개월을 했는데요. 유치장 전도를 매주 토요일날 갑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딱 가면요. 유치인이 유치인들이 가서 재판 받고 딱 들어와요. 재판 받고 딱 들어와서 판결 받고 들어와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딱 하면 숫자 딱 물어보고 간수 몇 명 딱 물어보고 간식 따위가 딱 들어갑니다. 그때 보험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라 하면 전부 공연 푹 새겨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재산 받으면 손들어. 다 손들어. 그래서요. 거의 유치장 가서 카드 영접 카드 주면요. 유치장 안에서요. 영접하겠다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전도가 80% 넘어요. 언젠 언젠 때는요. 100% 싹 다 예수 믿겠다고. 제일 전도하기 좋은 데가 유치장이야. 유치장 교도소 참 좋아요. 그런데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좀 착한 사람 공부하지 안 먹어줍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들 가진 지식 가지고 이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즈. 이런 비참한 현장이 없지요.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선함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는 것은 행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의가 아니다. 로마서 3.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싹 다 이사회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덕이다. 더러운 옷이다. 인간의 의라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성실하게 사는 게 거짓말하지 않고 죄지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작게 짓는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다 훨씬 못해. 저 인간은 내가 보다 훨씬 제일 많이 지었어. 저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정지하는 그 인간 더 나쁜 놈이요. 똑같은 죄인 다 죄를 지었어.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보고 나보다 더 많이 죄졌다가 성보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해. 똥은 많이 사나 자가사나 똥은 똥이요. 그냥. 큰 똥 작은 똥까지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더럽고 냄새가 나네. 더러운 누덕이다. 더러운 인간은 의의를 주장하는 거.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다 속고 있거든. 아무리 인간적 기준에서 착한 행위를 했다더라도 권한적인 죄 권한적인 죄 원죄 잡음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는 말이죠. 죄는 죄 해결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어요. 인간이 지은 원죄 잡음죄 죄 해결을 하는 거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노력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 기준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기 하나님 앞에 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영생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전부터 영생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교회 가셨던 것이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종합적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 이 말은 기식적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한몸 된 연합. 예수 안다 불신자도 알아요. 예수 구시도를 예수 구시도 다 알지요. 그 안다가 아니요. 예수 구시도가 한몸 된 주림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멘 그걸 안다 야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 영생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 죽은 것이 아님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경유라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 구주 예수 구시도를 말미암하 어렵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요 결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교회를 모테로 달리시면서도 행위 부분들에서 확실한 영생에 대한 비밀을 몰라가지고 한 번은 금식을 했는데 산에 가서 3일 동안 예비 금식하고 산에 무축산 기도회를 하고 김에 있습니다. 기어가 올라가는 게 2시간 이상 걸려요. 그건 길이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전봇대를 보고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전봇대를 보고 올라 하면 전봇대를 보고 올라 하는데 2시간 이상 2시간 반이 걸렸는데 한여름에 올라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점을 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3일 금식을 딱 하니까 일주일이 했잖아요. 딱 하고 내려오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딱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교만이 오냐 목사님 또 우습게 보여요. 평가가 나 평가 나는 금식하고 일주일에 금식하고 왔는데 그것도 산 넘어 산에 그냥 자연 동굴에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고 주전자 하나만 딱 들고 일주일 동안 그 일에 딱 오니까 세상이 다 더러워 보여 3일 지나니까 말장 흔들려요.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이 얼마나 쉽게 찾아오는디 영적 교만이 오면 들리지도 않아요. 설교도 안 들려요. 내가 이 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도 닦는다고 산에서 몇 년 동안 수도 한다고 이따 오면 자기 위에는 다 죄인이요. 다 구덕이요. 다 더러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거 아셔야 돼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다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있다. 불교도 천주교도 모슬렘도 기독교도 모든 종교는 다 구원있다.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모이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다 모여. 그걸 WCC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통합적입니다. WCC 안속한 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을까요? 잘 모를 거예요. 평신도는 잘 몰라요. 영적인 얼마나 사단이 종교 다원주의 가지고 다 속이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 예원가족들은 아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돼요. 종교는 뭐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보고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거 금호 받은 놈 저끼리 다 판단해버려요. 행위를 보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요? 정반대요. 정반대.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만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금방질 것도 없고 남을 정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한번 주는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또 정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라. 뭐만 있으면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수든지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그 사람이 장녀든지 그 사람이 깡패든지 상관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요. 육체는 사형수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벌을 받아서 목이 죽지만은 그 사형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사형수 그 김덕신 목사님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나니까 사형수는 빨간 이 명찰이잖아요. 이 차고랑 차고랑 다님한테 밥 먹을 때만 사람 만날 길이 없으니까 운동할 때 밥 먹을 때만 못 만나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사형수가 말이에요. 사형수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가 내가 예수를 왜 이제 알았냐 하면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죽지만은 나 사형이 죽는다 그런데 예수 믿어라 예수 그 당시에 사형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그런 죄인도 사람을 일곱 명이나 김태두 일곱 명이나 죽인 인간도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한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해요. 전도해요. 세월한 차고 영생의 너마하마 능력이지요. 지금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구원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속고 있는 용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그렇게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는 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예배 초청하는 것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초청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미 전도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고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집중 기도 하고 있고 온라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5월 23일과 5월 30일 이 예배 초청을 통해 하는데 렘데데너드 위원회는 5월 16일을 합니다. 영계 전성도는 불신 현장 영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오해 교회에 나 술을 먹어서 담비를 피워서 나는 어떤 짓을 마였어 나는 다 부터 밖에 나 중독이 돼서 나는 교회에 못 간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못 오는 곳으로 돼있어 교회가 돈을 만낸 데 오해를 하고 있어 오해 오해 영생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를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다 만들어놨어 이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풀어주세요. 영생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세요. 영적인 오해 이것이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의 시대적 미선으로 주어진 거요. 그래서 현장 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째로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본문 17절도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렸을 때 계명 다 지켰다. 사실 율법 계명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공헌을 들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킬 수 없는데 자기가 다 지켰대. 율법 행위론은 어려울 수 없는데 이 청년이 다 지켰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 죄 없다는 얘기요. 예수님 앞에 와 나 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뭘 해야 영생 없겠습니까? 21절 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에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은 무엇의 율법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 정도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교만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 한 가지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원한다면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란 것을 알았어요. 물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욕심을 보시고 전국을 찔러버린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더 바꾸라 꼭 돈뿐만 아닙니다. 영생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우선순위를 바꾸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관심 많은 거 내려놔라 그런데 22재로 이 청년이 결국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포기한 가장 어리석은 선택 최악의 선택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자 관리의 무엇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청업관보다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만큼 무서워 그럼 부자 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물질뿐만 아니에요. 명예 지위 지식 권력 이런 권세 이런 세상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면서 사는 사람 눈만 뜨면 돈이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이런 관심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 형제 자식 무조건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시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은 결단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 산부예변에 청년들이 많아요. 내가 청년들이 지금 헌신하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청년들이 돈 쓸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스트 무브에 참여하는데 대단하다. 정말 기대가 된다. 예원교회 청년 출신함은 옛날부터 그랬지만 예원교회 청년 출신함은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지 생각이 다르고 완전 복음체리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청년의 출신들은 다릅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2, 3, 7, 5, 5,000 종종에 앞서 나갈 텐데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잘 가축 가꾸어서 그렇게 삐딱하게 세상적인 그런 방법 그런 종교적 그런 자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잘 자랐어요. 이 교회를 세계 위에 올려놓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돈당 헌당을 위한 이 작정 미리 드리기 1인 1구자 이 운동 드리기 이 펄스터무브 운동이 목표 한 1만 구자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건 날 거예요. 저는 성도인들이 헌신을 보면서요 가난한 이 과부의 두렵돈이 떠올랐어요. 그 헌신한 내용들을 이 교구에서 보내잖아요. 누가 오믄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헌금을 드린 걸 칭찬했어요. 그 두렵돈이 요즘 얼마 정도 되냐 3천원 정도 돼 3천원 그 가난한 과부가 혼자 사는 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가치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의 가치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두렵돈 헌신이 작정 헌금 일구자 미리 드려 운동에 많이 있어요. 어느 장애인은요 일구자 하려고 일구자 하려고 거의 사실은 장애인으로 부담이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이래 기도하면 모아가고 일구자가 들었다. 그 기쁨을 적어들어요. 뭐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을 대한 헌신을 보시면서 여운교회를 모여 2, 3, 7, 나라 5천 종족 구원에 대표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돈 입니까? 하나님 뭐 보십니까? 그 없는 중에 중심 보신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희한하지요. 이 정도 교회 되면 부자라도 그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하나님 하시는 게 단 한 명도 없어. 다 고만고만해. 개미 군단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장로 저 얼마 좀 도와줘. 해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 없어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좀 도와주라. 예. 할 사람이 없죠. 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전성도 한 놈도 바라보지 말고 힘으로 합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부다 한마음 한뜻을 하나님 없어서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없지만은 못한 게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아멘 앞으로 더 크게 할 거예요. 우리 영원계 전성도는 복음을 위한 이 헌신의 시간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아 확장해 주욕으로 다 쓰임 받기를 짐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뉴로빅 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뉴로빅은요 뇌신경 세포인 뉴런과 에어로빅을 합한만 해요. 그래서 뉴런 운동 단련하는 운동인데 이건 뇌 노화를 낮출 수 있는 뇌의 노화가 20대부터 시작됩니다. 19주나 20대부터 팍팍팍 뇌 노화가 시작돼요. 벌써 그러니까 뉴로빅 이건요 평소에 무슨 뜻인가 하면 익숙하지 않는 행동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행동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는 행동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억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내 전반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뉴로빅이 뭐냐 눈 감고 식사하기 뒤로 걷기 뒤로 러닝머신을 30 이하로 놓고 걸어가요 이렇게 뒤로 뒤로 걷기 뒤로 걷기 안 하던 거 안 쓰는 손을 가지고 머리 빗기 양치질 하지 안 쓰는 손 그럼 내가 그렇게 긴장을 해서 효과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식사하면서 눈 감고 음식 냄새 맡기 이런 거 냄새 안 받을 시간이 없어요. 들어가지마다 바로 다 넘어가니까 예를 들면 안 하던 걸 해봐라는 얘기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우리는요 영증이 삶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던 생각과 다른 요즘 메시지 나오죠 역발상 역발상 자리에 나가요 안 하던 거 전혀 안 하던 거 역발상 이 코로나19가 지금 역발상이에요 전혀 처음 하지 못한 걸 처음 우리가 만나면서 많은 이 고정관념 이 편견 이 손길이 막 깨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가진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기 가진 이 편견 이 고정관념 이 오래다니 교회 오리다니 사람들은요 예배 순수만 받겨도 이상하다 이 교회는 왜 광고를 먼저 하지 광고는 설교 다 끝나 하는데 이상한데 예배 순수만 받겨도 이상해 이런 고정관념 본문화 관계 고음과 관계 없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기준되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딱 되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24시 은약 기준의 삶을 살면서 영적 성장과 영적 영향을 삶 속에 입히는 그런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영생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영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게 하야 주옵사사 영생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저 많은 불신자 종교인들에게 영생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